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최근 들어 시장의 연이은 하락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계실텐데요 어느 하락장이건 간에 지나고 나면 과정이 됩니다 제 경험상 하락장에서 투매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포트를 확인을 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았던 적이 훨씬 많았는데요 지금의 하락 또한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바람인데 저도 그렇고 다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카카오게임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 당일의 상황과 이후 전망 등 매매 대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용이나 전망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중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 코멘트들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요 영상 설명과 댓글에 있는 정보방 링크 누르셔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게임즈 제가 직전 영상에서 오딘의 현금 거래 규제와 관련해서 출시 후 50일 가량 지나면서 이제 슬슬 본인 캐릭터의 스펙업 한계를 느껴서 소위 말하는 접는 유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과도기다 이 시기에 현금 거래 규제 물론 작업장이라고 불리우는 특정 이용자들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겠지만 이로 인해 게임 내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고 그 변화에서 오는 피로도가 가중되면 무과금 유저들부터 해서 소과금, 중과금 유저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카오게임즈 좋아합니다 좋은 회사죠 하지만 카카오게임즈 자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이 카카오라는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차후에는 결국 이 카카오라는 그룹 내의 연계 시너지를 활용하면서 카카오게임즈 역시 앞으로도 기업적인 성장을 충분히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막 퍼블리셔에서 개발사들 조금씩 흡수하면서 이후 자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오딘이라는 지금의 대박을 당장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 오딘의 흥행이 말 그대로 엄청난 대박이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성장 등 이 지표적인 메리트가 겹쳐지면서 하반기 어느 정도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카카오가 그러하듯 이 카카오게임즈 역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된 이후에 지금은 당장의 기업가치가 주가에 적용이 되고 있는 그 적정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 조정의 시기인 만큼 당장 코앞에 닥친 이 경쟁자 불소2의 흥행 여부와 오딘의 매출 추이 등 당장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을 세심하게 체크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소2가 이제 26일에 출시를 하고 리니지 W는 이제 막 사전 예약 받으면서 연내 출시 이야기는 나오는데 일단은 불소2 흥행 여부를 좀 봐야겠죠 개인적으로 이 NC소프트가 블레이드 앤 소울2를 이제 8월 말 26일에 출시를 하는데 연내의 다른 차기작을 또 출시를 한다? 리니지 2 출시가 아직 확정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NC에서도 이 불소2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제 이 BJ 난님군님 방송에서 불소2의 인게임 등 여러 정보를 새로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좀 제가 보면서 뭐 특별히 이게 이렇다라고 좀 이야기할 만한 건 없었고 인게임에서 플레이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보면서 느낀 점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리니지의 무협 버전 인게임 그래픽이 생각보다는 괜찮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 직전에 공개되었던 그 차륵 같은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고 불소 PC 원작보다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블레이드 앤 소울 PC 원작이 2012년에 출시가 돼서 벌써 이제 9년이 지났는데 물론 모바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타협을 해야 했겠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얘네는 정말 이제 게임사가 아니고 그냥 이유만 추구하는 말 그대로 회사고 기업이구나 그냥 좋은 게임보다는 그냥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게임 뭐 그런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NC가 NC한 거니까 새로운 건 없죠 어차피 주력이 리니지 W라면은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삽질하면서 오딘 과도기일 때 불소2는 이미지 메이킹용으로라도 좀 뽑아냈으면은 오딘의 이용자들을 이탈을 시키고 갈 곳 없는 유저들을 리니지 W로 유입을 노려봤다면 어땠을까 물론 어찌되었건 간에 개인적으로 NC는 여전히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불소2의 흥행 글쎄요 NC의 기대만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딘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수 있겠죠 결국 게임은 출시를 해야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만큼 지금의 가정들을 말 그대로 가정으로 놔두고 일단 이 경쟁자 불소2의 출시를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카카오게임즈가 운영만 조금 더 잘해줬다면은 불소2 경쟁작 취급도 안해줬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이미 물량 소화를 거치면서 조정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여기에 시장 하락이 겹쳐지면서 반등의 시기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시장 하락이 오히려 카카오게임즈에게는 좋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추가적인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반등 나와봐야 제한된 반등에서 그쳤을 텐데 오히려 시장 하락이 겹쳐지면서 털어낼 물량 확실하게 털어내고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딘의 흥행만으로 오딘의 흥행만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가기가 쉽지 않던 상황에 이렇게 시장이라는 핑계로 쉬어갈 수가 있으니까 상황은 매우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주 시장도 그렇고 오딘의 좀 자체적인 상황의 변화 경쟁적 흥행 여부 등 봐야 할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황은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해도 되겠죠 다음주 중요 요소들 잘 캐치를 하면서 다시금 영상을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죠 지금이 바로 그 동이 트기 전 새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락 때는 함께 위로를 상승 때는 함께 기쁨을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카카오게임즈 영상은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부방을 통해서 카카오게임즈 장중에도 코멘트를 드리면서 대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부방에도 한 번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매일 편하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방을 통해서도 방송 시작시마다 링크 걸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니까요 정부방 참여도 잊지 마시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